반갑습니다. 메가스테디 과학탐구 직화 검용대생입니다. 9월 평가원 준비하고 시험번호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9월 평가원의 난이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문제로 출제할 거냐 이제 이러한 관심보다는 도대체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될 거냐 그리고 9월 평가원 가지고 그러면 수능도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인지라 다들 궁금한 상태에서 아마 시험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대충 약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9월 모유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고요.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9월 평가원을 보면서 수능을 예측하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약간 들어요. 어? 자 그런데 이제 9월 모평 채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좀 전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지금 이 수능평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와서 채점한 여러분들의 결과만 보면은 1등 컷이 지금 이제 50점이 나오더라고요. 1등 컷이 50점이 나오는데 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능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만점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지각적 내용을 그래도 되게 좀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문제풀이 연습까지 확신한 상태에서 그럼 나는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시험 중에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50점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에 사용되는 시험이잖아요. 입시에 사용되는 시험이다 보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런 결과도 좀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1등급이 50점이 나오고 이 난이도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좀 클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가 아예 완전히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받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못 풀 정도의 난이도면은 다른 친구들도 못 풀 거야 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일것이 이제 50점이 나오는 실제 결과가 50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0에서 이제 선생님도 한 48에서 50 정도 사이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한 걸 보니까 50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실수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완벽해야 되는 거야. 나의 실력도 완벽해야 되고 문제의 풀이도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절대 하나의 실수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시험 문제가 약간 좀 이거보다 어려웠다 하더라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일구조입점이 나오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느끼는 암박감이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는 난이도와 관계없이 실수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좀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도 한 문제 이상 틀리면은 1등급이 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작년하고 재작, 작년하고 이제 올해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구가 4, 7, 4, 8 정도로 1컷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1등급 컷이 실제 수능에서는 42점이 나왔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6구가 4, 7, 4, 7이었는데 아 그때 4, 7, 4, 8이었나? 그때 수능 1컷이 43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6월 달도 좀 쉬운 편이었죠. 6월 1컷이 47이었는데 9월이 지금 이제 메가스테디 기준으로 50점이 나왔다. 그런데 수능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럼 수능이 좀 1컷이 낮아질 거냐?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수능이 어 6구? 이 정도 난이도로 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쉽게 푸네. 그럼 난이도를 좀 올려서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평가원에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초고난이도 문제가 보통은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 있는데 어 지난번 6월도 그랬고 이번 9월도 그렇고 초고난이도 문제는 없는 대신에 약간은 좀 이제 그냥 고난이도나 아니면 상급 정도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의 비율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내용 자체, 문제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문제 내용 자체가 막 쉽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하더라도 지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좀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제가 출제진이었으면은 출제진이들이 되게 좀 고심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절대 시험 문제 자체를 쉽게 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문제를 내신 것 같긴 해요. 출제진 분들이. 문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자료만 제대로 해석이 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지문은 100개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데 지문은 해석만 제대로 한 학생들이 좀 제대로 지문에서 쉽게 점수를 맞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출제진이 좀 약간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솔직히 문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수능 문제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내용이 약간 중상급 정도의 문제들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문제 자료가 해석이 되면은 지문은 좀 쉽게 그러니까 지문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식의 수능을 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것은 아마 뭐 48이나 50 정도 이제 메가스트리 기준으로 보면은 50이 될 텐데 이게 실제 수능 난이도는 아니겠지만 뭐 이제 올해의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보건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확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예상이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실제 수능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문제 준비하고요.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파이널 연습을 계속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거보다는 약간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여러분들하고 남은 기간 파이널을 좀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어렵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제 그거보다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보다 약간 쉽게 나오는 수능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된 거는 이제 아주 고난이도 문제 한두 문제들을 막 푸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중급이나 아니면 중상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를 풀면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실수를 줄이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공부 방법을 스스로한테 좀 되게 좀 엄격해지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난이도와 관계없이 어쨌든 만점 실력 갖추는 건 기본인데 실수를 줄이지 않는 그런 공부를 좀 진행하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이제 더욱더 오답노트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파이널 문제 풀고 여러 가지 NG라든가 문제풀이 실전 연습을 추가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은 틀린 지문들 왜 틀렸는지 지문의 OX 틀린 자료 분석 잘못했을 때 자료 분석을 잘못한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가지고 그 실수 줄이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전반적인 난이도로는 이제 뭐 천체 쪽이 약간 평상시보다 한두 문제 정도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딱히 되게 새롭게 출제가 됐다라고 할 만한 문제의 위험은 없었고요. 뭐 고체지구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20번에서 이제 10점에서는 이제 판에 이동해서 하는 문제 있죠. 10점에서 판에 이동하는 문제랑 고지작이 같이 해석하는 문제. 요거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돌로 해석을 할 때 이제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을 이제 등온선에 분포가지고 등온선에 분포가지고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을 해석하는 문제들이라든가 엘리니오 라니아에서 이제 풍속편차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은 이제 이제는 좀 고전적인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풍속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무역풍의 강력 판단하는 것들은 항상 동풍하고 서풍 중에 어떤 걸 플러스로 주고 어떤 걸 마이너스로 주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좀 주의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 개선하는 문제는 뭐 아주 항상 어찌 됐든 별의 물리량 개선하는 거는 뭐 광도, 온도, 반지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절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계산 연습들은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 있어요? 계산 연습들은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칭의 상대 연령 그러니까 지칭의 나이분포 볼 때 뭐 관입관계라든가 아니면 습곡에서 향사구조 그리고 단층 중에서도 역단층은 좋죠. 역단층에서의 나이분포를 해석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에서도 두고두고 계속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주제들이고 그 다음에 허브리 법칙에서 비리관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도플로과에서 파장전화 해석하는 거 이 정도가 지금 음... 이번 평가원에 좀 의미가 있는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들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게 정답률이 전부 아... 이번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40%대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까 아... 40%대 문제 판의 경계상 하는 거 있죠. 이게 42%인가 나오고요. 나머지 문제들이 이런 게 좀 50%대 문제들 그래서 이제 정답률만 보면은 40%대면은 이제 약간 중상급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이제 정답률 40%대하고 50%대를 합해가지고 한 8문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20번에 열점하고 고지작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19번에 허블법체 문제 그리고 별의 물리량 개선하는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약간 계산 실수가 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은 실제 100% 정답률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번에서 도플로과에서 파장 변화 해석하는 문제들 정도 이 정도 주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실수를 좀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완벽해야 되는 시험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해야 된다. 우리는 단순한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 만점이 1등급이 되는 상황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에 충실하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1, 2, 3페이지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가는 거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1, 2, 3페이지에서 틀리는 거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실수는 고쳐주지가 않아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내 실력이 아직도 좀 부족하구나. 그럼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수능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실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실수는 없어지게 돼요. 알겠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에 충실할 때는 이제 EBS 개념 완성 강의는 여러분들 좀 주제를 좀 타이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때 그리고 내가 이 부분 개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개념 강의를 좀 듣기는 지금은 약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 그럴 때는 실전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에 주제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좀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메이징 엔젠의 시즌 1하고 시즌 2가 있는데 시즌 1의 난이도가 지금 현재 9월 평가원하고 수능 난이도보다 약간 좀 높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엔젠 시즌 2는 약간은 좀 상급 문제를 위주로 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약간 4페이지에서 그래도 좀 9월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들이 좀 모아져 있는 그런 시즌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완벽한 실력을 위해서 이제 샘이 9월달에 다시 선다 강의 한 주제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 정리하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언팩트 목요일 4 시즌 2, 3, 4를 통해서 실전과 똑같은 연습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이제 실전이죠. 이제 30분 안에 초벌로 내가 한 17, 18분 문제 풀고 한 10분 정도 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들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OMR 마킹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하고 OMR 마킹 비교하는 것까지 딱 30분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능 시험에서도 실전 내가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반복 학습 반복 쪽으로 문제를 푸는 딱 그런 훈련이 훈련이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준비는 지금 준비대로 수능 때까지 꾸준하게 같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평가원이 어떠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만점을 맞아주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능 때까지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은 작년처럼 6구 평가원이 쉬었다가 수능이 확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9월 평가원보다 약간은 좀 더 어렵게 수능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서서히 시원해지고 있어요.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면서도 이제 수능이 한 두어 달 좀 약간 넘게 남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이 겪는 시기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 개인적으로 힘든 건 있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쓰임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의 모의서 문제들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좀 믿고 조금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막판 스포트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9월 평가원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행복한 12월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같이 한번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수능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